시청자 여러분께 대하여 경례! 연주! 신고합니다. 슈퍼주니어 은혁! 연예가 중에 인터뷰를 뵙 받았기에 신고합니다. 연주! 여러분 앞에 새로운 이미지로 새롭게 인사드린 스타들을 만나봅니다. 스타 신고합니다. 두 번째 스타는요? 얼마 전 컴백을 알렸죠? 슈퍼주니어 디애니, 동해 은혁 씨입니다. 진짜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디애니입니다. 우리 슈퍼주니어! 혹시 작명할 때 후보 없었어요? 동해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생겼고 굉장히 연예인스럽게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말을 잘하고 중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름을 연예와 중계로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KBS 말고는 저희가 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예와 중계를 좀 포기하고 디애니로. 아니 근데 사실 멤버들이 약간 질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멤버들이 질투가 그렇게 많아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균현 씨도 사실 솔로 앨범을 준비할 때 말도 모르겠네. 멤버들이 너무 질투하니까 비밀리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도 되냐 이거요? 키워너 같은 경우는 리허설하고 있을 때도 계속 무대 옆에서 이렇게 막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면서 무대 끝나고 나면 좋아 보인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냥 내가 앨범 내줄게 나도 껴주면 안 돼? 자기가 제작하겠다고. 무대에 대한 열망이 또 있으신가 봐요. 본인 사비로 제작을 해줄 테니까 같이 하자. 근데 정작 제가 뮤직뱅크 대기실 앞에서 뵀는데 멤버분들이 몇 분 오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어디 가다가 들린 것 같아요. 그 약간 저희가 들면 지금 쇼인더 그룹이라고 보여지기용 그룹이에요. 그래서 와서 다들 사진만 찍고 SNS 올리고 갔어요. 와서 한 5분 있었어요. 한 5분. 근데 저는 처음 무대 보다는 약간 색달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난주에 네, 지난주 가요 프로그램에서 멋지게 컴백 무대를 선보인 슈퍼주니어 디애니 댄스머신 은혁 씨가 등장했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파탕탕탕, 이거 패러디도 많이 나오고 있다. 얼굴 빨개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넘어지고 나서 제가 한 3초 정도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많은 생각을 진짜 전혀 받더라고요. 한 시간 굉장히 웃겼어요. 스피커랑 스피커 두 개의 그 사이에 딱 껴서 팔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 내가 말하고 있었다. 좀 이상한 자세로 넘어졌죠. 한 분이 제가 소문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이상한 사진들을 막 합성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은혁 씨만큼 직구 중생들, 이삭 죽기까지 아주 패러디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야, 재밌네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재킷 사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술로 나왔어요, 정말. 아이 뭐. 여기 앨범 하나 있어요?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 앨범도 드려야죠. 아, 그럼요. 벌써 솔드아웃이에요? 저쪽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재직스라고. 그쪽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공이 엄청 쌓여 계시네요, 진짜. 제 공 좀 주세요. 내공 좀. 내공 좀. 내공. 내공을 갖고 다니거든요, 항상? 옆에서 못 참으시겠나 봐요. 자, 진짜 내공을 알아보는 시간 두 사람에게 리얼 홍보 타임을 선물했는데요. 그냥 줄 연애가 준 게 아니죠. 지인분께 전화를 해서 해당 단어를 들으시면 되는데요. 지금 갈게. 아, 지금 갈게. 자, 먼저 동혜 씨의 도전이고요. 어떤 사람에게 걸었을까요? 야, 전화 안 받으면 이거 어떡하냐? 아, 제가 지금 걸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신현주 형님이세요. 신현주 형님이세요. 신현주 형님이세요. 촬영일은 목요일입니다. 형, 좀 받으세요. 받아봐요. 형수님? 형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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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강남정이거든요? 지금 와줄 수 있어요? 연락 번호를 남기시려. 형수님. 연락 번호 남기신다고요? 아, 너무 재밌네요. 이야, 진짜? 내가 쏠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은영 씨 도전이고요. 네. 누구였을까요? 누구예요, 누구. 지수가. 진짜 저한테 건 거예요. 미션 실패했고요. 동현 씨가 두 번째 시대에 나섰는데요. 정말 지금 스케줄이 없어요. 그렇죠? 형. 어? 나 지금 강남역인데. 어? 나 좀 급해서 그런데 형이 잠깐 와줄 수 있어? 강남역? 어. 네? 무슨 일이야? 자, 계속 말을 돌리는 이분. 나은 누구였을까요? 지금 갈게라고 한 마디만 해주면 안 돼? 너 뭔데, 그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신동입니다. 네, 신동 씨였습니다. 어, 지금 갈게라는 단어를 들어야 빨리 들을수록 뒤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시간이 늘어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 걔는 홍보 안 해도 돼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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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열심히 노력한 두 사람에게 홍보 시간 15조를 드렸는데요. 네, 드디어 슈퍼주니어 D&E의 국내 첫 앨범이 나왔습니다. 어, 타이틀곡은 너는 나만큼이라는 곡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바로 이 곡입니다. 이별의 감성을 노래한 곡인데요. 너는 나만큼 아프지 않길 바란다는 그런 어떤 가슴 저린 노래니까. 여러분 치운을 정확히 지킨 영연해가 중계입니다. 보스 이거 미안해요. 왜 이렇게 웃겨요. 어떻게 얼굴은 많이iggle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디엔이나 그리고 유닛들이나 그리고 슈퍼주니어로서FX을 좀 더 많이 알리고 싶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말씀입니다. 네, 신ladı 형님도 전화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ставля, 훌륭한 слыш Swießen 이렇게? 교재중전화 오셨잖아요. 콜드에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스페인용 B&M 멋진 활동 응원하겠습니다.